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구요 양파와 당근은 채를 냅니다 볼에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넣어 주는데요 이때 비율은 1대1 정도이면 됩니다 튀김가루를 넣어 주어야 반죽이 바삭한 식감으로 맛있어요 계란을 넣어서 물을 붓고 반죽을 풀어줍니다 반죽의 조그만 덩어리들이 다 풀어질 때까지 계속 눌러가며 저어가며 풀어주세요 이제 인고의 끝이 보입니다 반죽이 잘 풀어졌네요 반죽의 농도는 복자를 떠서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뚜르르 떨어지는 정도면 좋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구요 먼저 반죽을 넣어서 펴세요 그리고 해물을 올립니다 그 다음 위에 쪽파를 올립니다 해물 파전이기 때문에 파는 풍성하게 올려주세요 다른 채소를 안 넣으실 거면 이렇게만 붙여도 됩니다 반죽을 조금씩 사자삭 뿌려가면서 파가 반죽과 같이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라놓은 양파와 당근을 올려주시구요 다시 반죽을 사자삭 뿌려서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양파와 당근을 먼저 올려주시고 쪽파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에요 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튀기듯이 붙입니다 불은 약불로 해서 서서히 익힙니다 그래야 타지 않고 붙임이 함께 잘 붙어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익혀주시면 해물 파전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스템은 깨창사